우리 아빠야 좋은 거네 우리 아빠야 좋은 거네 우리가 빼면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맞아 빼면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이제 꽂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 꽂아야지 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리 새끼야 정할래? 아 새끼야 정해야지 나오는 사람이 그러면 저번에 한 침대를 자기 혼자 가는데 아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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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여기 걸리면 두 명에서 잘 수도 있다 네 이걸로 정한 거 그러면 만약에 시우랑 같이 잘 수도 있다 네 근데 제가 본 뒤에는 왠지 근데 저랑 번영이랑 같이 잘 거 같은데 하이 바위 보 나 일단 나 혼자서 잘 아침대 아 너무 좋아 그럼 나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할까? 아니 아니 언니 이렇게 하잖아 어 이렇게 나 이런 운이 안 좋아서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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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아 나올 거 같아 제발 안녕히 계세요 느낌이다 제발 이렇게 안 돼? 제발 제발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갈게요 제발 나오지 마라 찡긋 오 이렇게 안 돼 야 좀 무섭다 갑자기 나올 거 같아서 제발 제발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시우랑 같이 저희 저희 대망의 침대메이트 뽑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인 랜드죠 그러면 이거는 팬게임이니까 이거는 우승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나 모르는데 이거 1등 한 번에 혼자 가는 건가요? 1등 한 번에 침대를 혼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면 지는 거니까 그러면 두 판 해야겠네요 게임이 응? 게임을 두 판 해야겠네요 아니 아니지 아니지 혼자 다 하나 아 아 그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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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모르겠네 아 이거 그냥 SK는 한 번 해요 아 이거 꼽아주는 거 아닌가? 아 아니고 이거 넣고 꼽아요 최대한 얘가 살아야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많으시고 그냥 부시면 돼요 근데 나도 처음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이거 원래 이래요? 아니 아니 계속 꼽아야 돼요 아 일상 부럽다 일상 몰랐어 그니까 진짜 무서웠다 아 일상 아니 나는 진짜 나랑 같이 자고 싶다면서 다 거짓말이었어? 아니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? 나 그래도 내가 딱 골랐잖아 너무 행복했어 배씨가 뭐야 여기 올 거 같은데 여기 저기 올 거 같은데 아니 나는 뭔가 권영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번 방에 둘이 있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내가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숨어있나?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가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원래 몇 개 없구나 진짜 아 몇 개 없는 거예요? 아 이러면 빨리 끝나겠네 이걸로 이거 화면사 아닐까요? 그거는 골랐어 이거 화면 뭐야? 이건 누가? 몰라 얘는 뭐야 하얀색 그거는 그거는 바로 진짜 편하게 그냥 골라만 한 거 봐 골라서 얘는 세 개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렇지 세 개 두 개 하나? 몰라 몰라 어렵네 해볼까요? 이거 없이 할까 그럼? 없이? 들어가면서 해 이거를ieren 감사하게 할까? 어 ее 뭐 해봐 진짜로 시작해봐 저 먼저할게요 이 하나 가라 mayor 시 저 misconceptions HERN 펭귄 떨어질 것 같아 진짜 오래 걸린다 산인 단어보다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짜증나 오오오오 워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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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떨어지는 사람 무조건 두 명이 있잖아 후 오 안전 봐 오 오오 권영은 무조건ем 텐데 권영이는 무조건인데 흫 권영은 그냥 두개 자고 싶나 봐 그니까 하하하 유진이 형 활리 오케이 하면 이거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안전해 안전해 굉장히 괜찮아 톡 아 또 안전빵 근데? 근데? 다 무너지는다? 아니 나 오긴 하고 있어 일단 이번 판은 권영이 권영이 떨어뜨린다고 이랬다 형이 하늘 탄다 맞아? 맞아? 오오오오 과감해 오오오 무슨 소리야? 이거 하면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떨어져 이런 이런 두꺼운 쪽에 안 돼? 맞아 안 되는데 이거 이거 해도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형 이거 진짜 안 돼 거기 말고 다운될 거예요 거기 차에 거기다 왜 이렇게 무너지거든? 아닌가 아닌가? 쓰고 여기에요 여기 아니 아무거나 해요 아무거나 해 최대한 어떻게 puede 괜찮겠다 괜찮다 사'T 아 związ 시원할 것 같아 먹vl 이증형인데? 이게 이렇게 되는 느낌이 이증형이다 이 정도라고? 형 거기 노래예요 우리 거기 밖에 없어요 진짜 거기 밖에 없어요 딴 데 하면 잘 가! 거기 괜찮다 됐다 사봤다 모르겠다 이거 쉬운데? 모르겠지 아는데? 모르겠지 딴 거? 잠깐만 무조건인데? 맞다 이건 무조건이죠 아닌가? 맞죠 무조건이죠 이거 혹시 모를 것 같아 그나마 이게 그나마 그러네 그나마 진짜 오 됐다 됐다 네 전형이다 이거 무조건인가? 왜 이렇게 된다고? 이건 어쩔 수 없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다 내가 저봐요 한번 시도라도 해봐 잘 가 오 신기술 신기술? 아 그댈 봤습니다 땡기상아 확정 건이 확정인 거야 확정 과연 건이형과 동침할 사람은 아니면 동침할 사람은 지는 사람이 건이형과 동침할 사람 그렇죠 허영 아니 내가 짤 거 같지? 아 맨날 아 왜 이렇게 기운이 안 좋아 요즘에 야 오잉이랑 나던 게 뭐 어딨어? 아니 저런 건이형에 뭐가 있나 봐요 여기는 원래 추천이 아니야? 아 왜 놀랐어 아 야 내가 하라고 할게 진짜 웃겨 진긴아 너 잘하자 근데 원래 골든볼 같은 게 있잖아 네? 그런 게 없어요? 어 그거 마지막 게임 어 그러면 그런 거였어요? 어 그러면 그런 거 같아요 저희 한 번만 그거 할까요? 한 번 막판 뒤집기? 어 막판 뒤집기 한 번 하자 야 나랑 앞에서 걸어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만약에 그럼 왜 처음에 방 왜 몰랐어? 우리 셋 때 이렇게 이 두 명 해가지고 방 맞고 아 방금 그냥 아니지 그거 아니지 다 끝났어 그럼 뭐 하지? 그러면은 오케이 재밌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우리랑 팀전으로 해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다 같이 팀전 말고 개인전으로 해서 1등 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그냥 선택할 수 있게 아 1번방 2번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해서 아 그럼 이거 저희 지금 끝나고 할까요? 이 2번에 동치까지 정한 거예요? 동치까지 정하고 만약에 다 같이 한 다음에 한 번 이기면 내가 너 나와 할 수 있는 거죠 나랑 바꿔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죠? 게임전 해가지고 1등이 1등이? 만약에 만약에 내가 1번방인데 내가 이겼어 그러면 2주차 나와 4명이 잘 돼? 아니 그건 아니잖아 자리 바꾸는 거야 그냥 둘이 바꾸는 거야 그럼 나랑 2차를 바꾸면 그냥 똑같은 거잖아 아 그럼 결국에는 같이 한 사람 이게 우리가 있는 거야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우리 그럼 손해를 부르는 거야 그건 맞아요 근데 이런 불정보를 해야 이걸 수밖에 줄 이유가 없어 아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사용해야지 그러면은 맞아 한 번 말해줘 아 진짜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일단은 진빌 씨야 진진빌만 해줘요 저희 곧 가야 하니까 일단 동치보고 동치보고 빨리 통보로 돌아와서 갑시다 에이 에이 동치보고 하자 동치보고 하자 그 놈은 게임을 생각하고 있죠 손해를 덜 보고 부재를 할 수 있는데 오케이 일단은 가요 아 형 먼저 갑자기 걱정했었어 우리 그럼 형 초반에는 팍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 팍 하는 게? 네 처음에는 아 안 떨어져요 일단 안 떨어져요 거기 여기 놀이 이제 진짜 낙장 부리면 안 돼요 잘해 씌워갔어 땡큐가 안 돼? 움직여 움직여 잠시만, 뭐하지? 운이 따르네 살살 채우겠다 거기 위험하네 되나? 다쳤다 와 와 이거 오케이 끝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에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괜찮아요 세 줄까지 괜찮아요 형, 여기예요 저 믿어봐요 거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, 아니야 됐다 됐다 너무 쉬워 눈 없다, 미래 눈 없다 박형이다 이거 무조건이잖아 뭐 얘라도 안 되죠 뭐 얘라도 안 되죠 정치미 자, 그러면 마판 디지키를 마이더러 한번 해보자 마판 디지키를 한번 해보자 좋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쪽 방이 세 명이니까 저쪽 방이 걸릴 확률이 더 높단 말이야 상관없어 안으로 지는 거 가면 보 보 보 오케이 어디에 돌아가는데 이게 먼저 찍는 게 좋아 어디로 돌아가 이렇게?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내 소문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은 둘이야 뭔가 둘이 먼저 하면 안 돼 아 잠깐만 내 심장에 꽂힌 거 제발 나와라 제발 제발 이런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꽃다 초록색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 아 진짜요?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 손 안 돌아올 것 같아 제발 나 자고 있을게 제발 통하자씨 나 감쪽이 안 좋아 그쵸? 난 자고 있을게 아 아 아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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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것 같은데 간다 야 유진이 형까지 유진이 형까지 얘기했잖아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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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나왔거든요 제발 통하자씨 아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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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고민된다 누구랑 바꾸지 누구랑 바꾸지 여러분 바꿀 사람은 그러면은 한번 바꿀 사람도 한번 골라볼까요? 아 미쳤다 우리 시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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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놀러 가야죠 일단 저는 주체내로 바꿀게요 좋아요 정답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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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